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예상치 않은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함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.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강석우가 나섭니다. 코로나 블루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감염에 대한 불안감, 그리고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생겨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가 어느덧 익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. 연이은 거리 두기와 멈춤에 지치신 분들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강석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. 강석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해드리는데요. 문자를 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. 담당 전문 요원분들이 친절하고 편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연계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아 물론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강석우 민 누구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. 추운 겨울이 미려내면 봄이 찾아옵니다. 우울한 블루는 지나가고 하늘빛 긍정의 블루로 물들일 때가 올 거예요. 힘든 시간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겨내요.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. 안녕!